너 정신 차려라 잘난 체하지 말고 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근수 작가가 한번 보시죠 뭘 정신 차려라 하는지 유대인은 용서한다 그러나 절대 잊지 않는다 조선 사람들은 잊는다 그러나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100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지 가끔 가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기억력은 특별한 기억이다 본인들이 살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국회도 여러분들 탄강에 전부 다 끌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료를 읽어보게 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뭡니까 현해탄을 걸려서 밀항을 많이 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골칫길을 안고 하도 이런 밀항을 하니까 그 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주를 개발해 가지고 뭡니까 만주로 많이 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강제 연행됐다는 거죠 우리는 피해자다 너가 평생 책임져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이야기를 막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글에 대해서 임근순 작가가 참 한국 사람들은 잘 까먹습니다 하지만 죽어도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은 남택이란 분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돈 떨어지면 또 절대 생각에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은 이렇게 과거를 깔끔하게 정리할 때는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가 한국인들의 미용을 받는 것은 방위부담을 올린다 이렇게 해서 뭐죠 많은 언론들이 그냥 다 힘을 합쳐 가지고 그냥 악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악마를 잘 만드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후보의 우세가 많이 좀 도드라지니까 퇴쇄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조선중앙동화가 다 이제 퇴쇄 전화를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자 이야기죠 그 사람들 우리 입장에만 서지 말고 당연히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자국 우위 중심의 여러분들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겠죠 방위부담이 적절한지는 제가 측정을 안 해봤을지 모르는데 전쟁 억제력을 여러분 대공하는 대신에 당신들이 돈을 더 내라 그럼 그쪽에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못 내겠다 그래서 협상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못 내겠다 그럼 너희가 알아서 자주 국방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는 거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은 협상의 달인이니까 처음에 많이 부르는 거죠 좀 깎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으로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근순 작가가 보통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을 지나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다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갈수록 한국은 경제력과 국력에 맞는 국제사 역할을 하라는 요구를 거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밖에서 청구서가 계속 날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에 적힌 내용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국력이 신장되었고 하지만 늘 염치없이 굴었지 그걸 바꿀 생각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보면 한국을 보면 딱 그 짝이 같습니다 모임 성찰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동창 모임이고 친구들 모임이고 가보면 돈도 잘 버는데 항상 모임 회비를 내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누라한테 경제권을 뺏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모임에 항상 제일 많이 먹고 모임에 꼬박꼬박 나오고 제일 비싼 안주를 시킵니다 차라리 나오지 말든가 회비를 정 못 내겠다 싶으면 그런데 집사람 핑계대면서 맨날 회비는 안 내고 사흘 굶은 머처럼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딱 국제사의 한국입니다 같이 자란 동창 친구들도 그걸 못 봐주고 결국 배제를 시키게 되는데 한국도 계속 그런 자세에 못 고치며 애써 쌓아올린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돈을 잘 벌면 당연히 회비 내고 때로 쏘기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 요지는 물론 임근수 작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비가 적정한지 문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근수 작가는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한국인들이 무임성찰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얌체짓 그만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트럼프가 만일 되면 10조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오빠라면 10조 너무 많다 우리가 지금 1조 8천억 정도 내는데 이 정도 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 나중에 협상이 파토가 끝나고 나면 그럼 너희가 다 뭡니까 핵도 개발하고 해가지고 너희가 그냥 자주 국방해라 우리는 나갈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 요지는 임근수 작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격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인 치고 이렇게 유별나게 이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용기에 대해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몇십조 내라고 하겠죠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 너희 돈 많이 버니까 아니 너희 고대역폭 매물해가지고 수조씩 받는데 1조 8천억가 되겠냐 더 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제 협상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임근수 작가의 글에 대해서 또 총명하신 분이 많습니다 2010년 it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10억 원을 9호금으로 내놨습니다 딴 나라들이 100억 200억 내놓자 좀 그래서 추가로 20억 더 냈습니다 6.25 때 it가 원조해 준 밀가루 값을 지금 값으로 치면 200억 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얻어먹은 것만큼은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등장하게 되면 방위부담은 협상을 잘해서 가급적이면 좀 적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it가 밀가루를 지원했구먼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또 한 분이 남긴 겁니다 책임감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민도가 아쉽습니다 트럼프 집권하게 되면 5일 미국 내에서 계속 예를 들 생산할 거고 국제 유가 떨어지면 방위비도 좀 주고 생생내는 게 훨씬 남는 장사 같습니다 한국의 수입액 5분의 1 정도가 20% 정도가 원유값입니다 유가 30% 정도 빠지게 되면 한 40도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나토 회원국도도 예전에 트럼프가 제시한 대로 방위비 올리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적정하게 여러분들 이번에 핵 가공시설 같은 것도 여러분들 받아내고 협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평균형인 한국인 치고는 너무나 특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쏘그면 안 되죠 정신 않게 쏘그면 안 되고 유행에 쏘그면 안 되고 시대에 여러분들 놀아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려다닌 걸 대단히 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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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